계속 가보도록 하죠 계속 가는건 가는거고 에너지 에너지는 좀 만당 채우고 가죠 야 어 그래 3시간만 자면 되겠지 잠시만 불가능 그렇다 물 건너기가 정말 무서워 물..물로 건너면 안돼요 물..물로 건너면 안돼요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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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하다 저녁은 이렇게 고요해야 돼 애들이 없이 어어 어어 야 너희들은 아 나 이런 숫자병들한테 에너지를 너 누구야? 너 뭐야? 야 너 일로와 자 밑에 애들이 있겠죠? 어 거기 있어 야 이거 던져줄 테니까 잘 받아 야 이거 지레 던져줄 테니까 잘 받아 야 야 받아 야 잘 좀 받지 그랬어 야 하나 던 더 줄게 야 받아 어? 이번에 잘 받았나보네 야 이거 이것도 하나 더 받을래 야 음오오오 내가 그럴 뻔했다 야 하나 더 어? 됐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하나, 하나 이쪽에 숨어있는데? 아! 숨어있는게 아니라 바다로 빠졌구나? 자식. 야 뭐야뭐야 오오오오오오오 improv 오오오오오스회트야 – 밀링군이야 – 밀링군 밀링군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을 수 없어 미니건이야 미니건 뮤턴트 남북한이야 예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아 저 가져갈까 갑자기 욕심이 나는데 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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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보블 헤드 라이트 라이트 언 네 이런것 때문에 이거 까는거야 핏보이 음성지원 시스템 어 지하철표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네 쟤때문에 필요해요 이 녀석때문에 또 얘를 이용해서 몸빵으로 하고 가야지 아 사례님 안녕히 주무세요 벌써 10시가 넘었거든요 레이크 네 마일 아 다틀려 씨 쟤 아 누가 지금 들어.. 아 양양님이구나 디스 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양님이구나 장님이구나 아이 이거 잘 못 볼수도 있죠 불가능한 감정씨 다시 함께 해보세요 불가능한 감정씨 불가능한 감정,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감정씨,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감정씨 안정적인 엔트리. 다시 한 번 해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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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를 찾으라는 엔트리. 이게 이게 오오오오!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달려서 깜짝 놀라네 땅도로 고기라도 좀 먹을까? 근데 이게 그것때문 못먹겠어 방사력때문에 방사력이 너무 심해 음식이 4 4 4 6 5 5 5 het 10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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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 게리만 나오는 볼트가 있죠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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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못해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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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비 THC 더니스야? 어? 어? 처음 보는 구울이에요 아 구울 아니 야생 구울이죠 얘들아 여기 열차가 있을텐데 씰 여기 뭐있죠? 열차 게이트 열차 그리고 이걸로 가스 흐름 제어 그럼 가스가 충만해질걸? 자 목발도 하나 지금 가져가구요 저것도 다시 재료에요 전도체 이것도 이것도 가져가면 총알로 바꿔주나? 전도체 자 도시락통 벽 뚜껑 지레에 에 필요한 도시락통 엄청 무거운 것들이야되나 엄청 무거운 것들이야되나 와봐 이거 가스때문에 이쪽으로 모여야되는데 애들이 왜 안모이지? 일루와봐 도시락통 어 빨리빨리빨리 어 총총총총 금방 넘어 아이우 지 아 따 방랑 자신고울이야 아 재기랄 이제 오오오오오오옭 와 아아 여기서부터야 아 저장을 안 했어 아아암암암암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잠시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시만요